미완아, 정신 차려. 내가 뭘! 나 아이 갖고 싶다고. 당신이 내 아들 뺏어갔으니까 당신이 돌려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뭐가 해결책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유리 되찾을 수 있는 건데? 말해봐. 무책임하게 굴지만 말고. 나 아이 가질 생각 없어. 유리, 가슴에 묻어. 다른 방법 없어. 왜? 왜 가질 생각 없는데? 아버님도 낳으라고 하셨어. 이혼도 했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그 여자 때문이야? 그래. 그 여자 못 잊었어. 이런 나하고 애를 만들겠다면 당신 자신도 혐오스러울 거야. 아닌가? 당신 자존심 강한 여자잖아. 나는 당신이 빨리 건강 되찾아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어. 예전처럼 강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서미원으로 내가 당신 옆에 있는 이유는 그거야. 알아서 가. 가라고. 술 먹지 말고 수면제 먹지 마. 지금껏 잘해오고 있는데 또 지면 안 돼. 당신 믿을게. 당신 당신이 형은 내가 한때 많이 사랑했던 서미원이야. 당신이 형은